KF-21 4호기 최초 비행 성공 K전투기 개발 역량 3개가 놀라 5, 6호기도 상반기 중 2, 6 안녕하세요 현재 힘차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4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시제 4호기가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제3훈련 비행단에서 20일 오전 11시 19분에 이륙해서 오전 11시 53분까지 약 34분 동안에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4호기 첫 조종은 공군 제52 시험평가전대 전승현 소령이 조종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7월 1호기 첫 비행에 이어 올해 1월 17일 초음속 돌파와 1, 2, 3호기에 이은 4호기까지 첫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국산 전투기 개발 성공의 구분응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제 4호기 첫 비행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해 맞이 않습니다 이제 자랑스런 대한민국 전투기의 탄생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날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 4호기는 첫 2인승 복자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단자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 후방석으로 구분돼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자기입니다 복자기는 단자기와 비교했을 때 항공기 날개와 꼬리를 제외한 중심부에 조종석 1개가 추가돼 내부 연료탱크 공간 등 설계가 다소 변경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단자기와 형상이 같습니다 다만 시제 4호기는 이날 첫 비행엔 초기 비행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조종사 1명만 탑승했습니다 또한 시제 4호기는 KF-21 체계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다수의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단자형과의 형상 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능동위상 배열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 시험 등의 임무를 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KF-21 복자기는 전력화가 완료되면 신규 조종사 양성 등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개발 속도는 그동안 FA-50을 개발하면서 쌓은 기술과 대한민국의 제조 역량이 결합된 그야말로 선진국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 세계 항공기 제조사들도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제 5, 6호기도 비행시험에 투입해 총 6대로 비행 가능 영역을 확장하고 항공기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우수한 4.5세대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KF-21은 작년 7월 시제 1호기 첫 비행에 이어 같은 해 11월 10일 2호기, 올해 1월 5일 3호기가 각각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으며 특히 지난달 17일에는 시제 1호기가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KF-21은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저피탐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으며 동체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이며 최대 속도 마하 1.8이며 항속거리는 2,900km, 무장 탑재량은 7.7톤입니다 이와 같은 KF-21은 2026년 블록1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배치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8년까지 40기를 실전배치할 예정이고 이후 2029년에는 블록2 80기 양산을 시작해서 2032년 120기를 실전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록3는 스텔스기로 진화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스텔스기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F-16과 F-15를 국산 스텔스기로 대체가 가능하며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현행 미국산 F-35와 국산 KF-21 스텔스기가 대한민국 연공을 지키는 막강한 주력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부과되는 국산 엔진과 각종 국산 미사일도 개발되어 탑재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여타 선진국처럼 방위산업의 최고 핵심인 전투기와 주요 무기체계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강력한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